자! 자! 신나게! 신나게! 자! 호! 여호! 여호! 자! 다섯 번입니다! 다섯 번! 여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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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! 댄스! 자! 자! 어디여호! 아니! 팬클럽을! 팬클럽만! 여호! 여호! 여기 자 이제 두 분 두 분 저쪽 뒤에서 이 뒤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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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 분 한 분 어디 어디 여기 여기 가게요 자 이제 그만 자 촬영 자 이렇게 쓰세요 자 촬영 자 다른 것도 없어 여기 와서도 조명섭이를 응원해야 돼 자 촬영 자 이제 선물을 받을 다섯 분이 선정이 됐고요 이제 선물값으로 해줘야 돼 자 촬영 자 어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포항 MS 포항 포항에서 오셨습니다 포항 네 저는 창원에서 왔고요 조명섭팬카페 MS 원단을 다 날고싶은 중입니다 창원에서 오셨습니다 창원 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온 청주 네 윗살에서 온 LBS 정 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마지막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강진에서 온 김영화 MS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표는 오늘 다섯 분에게만 드린다는 거 다음 축제 때 오시면 제가 가득 챙겨드리고요 자 그러면 선물은 획득하셨으니까 이때 선물값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음악 딱 그런거 들을테니까 화끈하게 자 준비됐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음악 갑니다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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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박수 오케이 자 차렷 여러분들이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물론 가수의 생명은 가수가 지키지만 그 가수를 더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의 몫이라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구요. 조명섭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시겠죠? 자 인사드립니다. 차렷 인사 네 자 선물 여기에 다섯개 네 초점 가수로 다섯개 챙겨드리겠습니다. 출발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시구요. 여러분들 잠시 후에 우리 동아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섹스버 가수와 함께하구요. 저는 잠시 후 야외 버스킹 행사장이세요.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 artists